찬섭씨, 이천 수행 중이라서 뭔지 모르시죠? 알리가 없죠.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지. 이렇게 쉬운 걸 다 알아요. 다 알아요. 다 알아요. 잘할 줄 알았어.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. 뉘앙스 제대로 한 번 사용해서 다시 한 번 해주세요.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. 박수. 특유상 이창섭. 나한테 어울리는 다른 직업 추천받기. 나는 근데 정해져 있는 게 몇 개 있어? 민혁이 형 국가대표. 맞아. 육상 국가대표. 육상 뭐라도 해도 될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아유?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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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맛있지? seeing. 성bir. being bullied me. 민혁이요. 우리 맏형 랩퍼 미혁이요. 아이고 collaborationція. 진짜 이상하게 소개하지만. 너무 어려워요. 동생이 아들 springs. izo. 래퍼 민혁이여! 수고했어 민혁이 형 한 6초 있었던 거 같은데? 배불러 왔지 오, 여기다 누군지 밥이 없어서 안 먹을라 그랬는데 밥이 있네 공깃밥 공간이 민혁이 형이 연습생 때 밥 4공개씩 먹는 사람이었어 그걸 입고 있었어 어렸을 때 별명이 식신이었어 진짜 나라 굉장히 주름이 많다는 걸 느껴요 위에 나는 주름이 많다 와신 속히 사랑스러운 트름을 갑자기 비기 온 대씨 짓은 다 그석태리 어?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